간다. 선동열 감독님 대 류종일 감독님. 와 이거는 투수의 아버지냐? 아니면 삼성부터 LG까지 너를 믿어줬던 그 감독님이냐? 선동열 감독님은 의인이라고 해야 되나? 감독님이 내가 삼성 들어갈 때 대학교에 왼손 투수 사람이 있었어.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스카우트 팀에서는 그 대학 선수를 뽑자. 근데 선동열 감독님이 나를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. 기회도 많이 주시고 정말 키워주시려고 많이 했지. 용돈도 용돈이라기보다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챙겨주셨어. 본인 사비로? 어.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 그 뒤에 대표팀에서도 코치님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하지만 나는 그래도 류종일 감독님이 올라가는 걸로. 아 왜? 일단은 그건 뭐 4강 가서 얘기하고